안녕하십니까 그럼요 나 찌록사 어 누나 형 눈빛이 나 여기 눈빛이 나 찌록찌록사 진짜로 6개 지금 이 말소리도 안 나오는데 뭔 소리야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원래 하루를 하고 있어요 네 맛있는데 진짜 레쏘라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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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막 거낭 작판을 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했는데 막 파이팅 못하는 사람이에요. 좋지. 안 가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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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죽이자? 아니요. 떨려요. 떨려요. 떨어. 떨리고 있니? 떨려요. 많이 뭐 fun many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바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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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장. 네. 네. . 네. 맛있어? 자기가 스타일링을 가득하니까 자취를 밀어내셨어요 자취를 밀어내셨어요 그래 저희는 저희를 보면 돼 잘 모르죠 다들 키가 빠졌어 키가 빠졌어 아니 유진이 형 부산 키가 빠졌어 키가 빠졌어 키가 빠졌어 아니 80%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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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노래가 좋았어 원래 가수는 꿈이었는데 키만큼 네 그거죠 그냥 키만큼 근데 저는 안 받았어요 받아본 적 없죠 받아본 적 있습니까? 있습니까? 여러분 혼자 있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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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연애가 신기해요 하하 하하 어 나온다 형 들어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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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즙 심즙 와 딜레이가 조금 있구나 뱅뱅뱅 하하 아프리카 우와 와 한 시간 전에 먹고 왔어요 네 못 봤어요 아 3시간 전에 먹고 왔어요 아 진짜요? 뭐 같아요? 아 진짜요? 안 질려요? 저도 옛날에 혼자 가서 먹었어요 17초만 옆으로 가면 잘 녀석이 17초만 불받기 바자 키우는 거 자주 6시 저희는 8시 네 산골이 V앱이네 뭐예요? 아 랩댄이요 그래도 건의 작가님은 흥이 먹는지요 흥이 먹는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오래방에서 잘 먹었어 잘 만들었어 왜 이렇게 세워야지 밑에를 이것도 해줘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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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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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